영빈관 짓는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런에?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 차이고 한 12시간쯤 되시니까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그 다음날 조문을 못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 통보를 언제 받았나요? 예, 맞습니다. 3시 반.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 글쎄요.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80 곱하기 80미터 정도는 최소한 돼야 합니다. 한남동 공간 이런 지역이 없어요. 대통령의 안의가 헬기를 운영한다만 심히 걱정돼요.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의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날개가 손상된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김 의원도 아마 신문에서 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신문에 이 사실은 난 적이 없습니다. 보도가 기자들이 놀라서 찾아봤을 때 놓쳤나? 내가 보통 기자들이 이렇게 물 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이런 일이 했는데 기사에 난 적이 없었습니다. 보도가 없었는데 대통령 헬기 사고를 총리는 신문에서 봤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어떤 신문을 읽어보실까? 미래신문? 저는 한덕수 총리가 화가 많이 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878억 보고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회에서 본인이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도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중요하거나 정무적인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보고를 해야지요. 내가 총리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전 한 번 할 때는 이렇게까지 날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실제로 많은 일들을 신문에서 보게 되어왔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길 때 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그냥 표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문에서 봤다는 건 일단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거죠. 착각했겠죠. 설마 일부러 거짓말 안 했으니까.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는 착각했다. 내가 나한테 보고 안 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보고 안 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신문이라고 핑계를 댔겠죠. 어지간한 읽은 거는 그냥 신문에서 읽었다. 이렇게 착각했겠죠. 설마에 대해서는. 하이틀 나한테 보고 안 한 노래가 clumsy.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까?